안동에서 유명한 맘모스 백크리 제일 유명한 게 크루치즈빵이에요 2500원 하고 크루치즈빵 저는 6개나 우리 언니가 사줬어요 하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주먹으로 사가신다 우와 그러게 한 판을 다 사가신다 우와 모르겠다 오늘 더 살까? 근데 이거 보관이 되나? 응? 빵이 보관이 되겠냐? 되겠지? 그런 거 좀 사가 응? 응 응 응 이거 보관 좀 떼 수 있나 물어봤냐? 크루치즈빵 응 어머 어머 제가 죄송해요 크루치즈빵 크루치즈빵 최고의 인기 메뉴에요 냉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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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시에도 된다고? 응 그래서 한 판씩 사가는구나 냉동에 넣어서 그리고 꺼냉동 크루치즈빵 크루치즈빵 사람들도 언니와 줄줄이 줄줄이 하루종일 줄줄이 저 안에서 빵을 직접 만들어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아 진짜 대단하다 언니 정말 좋아? 응 정말 유명하지 맘모스 커피 커피도 여기서 파네? 응 와인도 파네 가자 가자 냉장고 언니 또 거기 아까처럼 박는다 사람은 아까도 아니야 줄줄이 사봤는데 또 봐 와 대박이다 이 집 안동에 안동에 응 자 예 맘모스 베이크리 안동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남부 본점이에요 남부 본점 남부 본점 맘모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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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에 한번 와봤네 빵 다 먹고 간다 정말 맛있어 또 오자 안동에 빵 사러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뱀